안녕하세요. AI 여행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태국의 푸켓을 여행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푸켓은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 경관, 풍부한 문화와 역사적 유산이 풍부한 곳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푸켓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꿀팁을 제공하여 더욱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푸켓 여행이 최고의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해요. 태국의 푸켓은 아름다운 해변과 해상 스포츠로 유명한 섬으로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푸켓은 태국의 남부 지방에 위치하며 인근의 섬들과 함께 안드만에 위치합니다. 푸켓은 태국에서 가장 큰 섬 중 하나이며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푸켓은 화려한 문화와 역사적인 유산을 자랑하며 고대 타이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푸켓의 역사는 예전부터 교역과 양어촌으로 번영해 왔으며 수천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6세기 이전까지는 말라야와 수완나품 왕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후 1785년에는 타이 왕국에 편입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20세기 초에는 태국 왕국의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푸켓은 1980년대의 관광지로 발전하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해외 여행객과 태국 내 국민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 대형 쇼핑몰, 유명 레스토랑 및 고급 호텔 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출연하면서 전 세계에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주요 관광 명소 태국의 푸켓은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경관, 문화적인 매력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는 방콕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20분 거리에 위치한 팡나베이입니다. 그리고 파타야, 코사무이와 함께 태국을 대표하는 새 곳 중 하나로 꼽히는 관광지이며, 특히 푸켓의 바다와 자연경관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패러글라이딩, 스쿠버다이빙, 바나나보트, 요트 등의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산악 자전거 타기, 정글 트레킹 등의 야외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문화와 역사도 매우 풍부하며, 와차량, 프로이벤, 수랑골짜기 등이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푸켓의 관광지는 대체로 북쪽과 남쪽의 위치에 있으며, 각 지역별로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식 태국 푸켓은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태국 전통 음식부터 서양 음식까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태국 음식의 대표적인 메뉴는 팟타이, 그린커리, 페냉국밥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해산물 요리나 태국 전통 디저트인 망고스팅과 타피오카를 이용한 디저트인 타이푸드 등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의 전통적인 거리 음식인 팟퐁커리나 가이퐁도 유명하며, 푸켓의 해산물은 상당히 싱싱하고 풍부하여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해산물 요리들도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가격이 저렴하며,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게에서 먹는 것이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쇼핑 태국 푸켓은 다양한 쇼핑 명소와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중앙 푸켓, 쇼핑몰 내에 많은 브랜드와 레스토랑이 있으며, 큰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밤시장 태국에서 유명한 밤시장 중 하나로, 태국 전통 음식과 수공예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문화와 생활습관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팟마켓 주말마다 열리는 팟마켓은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음식, 의류, 액세서리, 공예품 등이 판매되며, 현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숙박시설 태국의 푸켓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해외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숙박시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숙박시설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는 1박당 5만원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예약을 미리 하면 보통 가격이 더 저렴하며, 온라인 예약 플랫폼에서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예약을 미리 하지 않으면 가격이 비싸질 수 있으므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활동 태국 푸켓은 푸켓타운이나 카타비치 같은 인기 있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여행 태국 푸켓은 아름다운 해변이 유명하며, 바다여행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스노클링이나 승마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정글 트레킹 태국 푸켓의 정글에서 트레킹을 즐기는 것도 좋은 옵션입니다. 야생동물과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으며, 가이드와 함께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요트여행 태국 푸켓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트여행 지역 중 하나입니다. 각종 요트 투어나 요트 대여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아름다운 섬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 태국 푸켓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주요 랜드마크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팡라베이 유명한 해변 중 하나로 맑은 물과 아름다운 해안을 자랑합니다. 스노클링이나 서핑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빅 부디하우스 푸켓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로 큰 부처님이 있는 사원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정교한 조각으로 유명하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카로퓨본, 가든, 대나무 숲과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연못,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구성된 이곳은 푸켓의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푸켓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유적지 및 박물관 태국, 푸켓에는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적지와 박물관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빅 부디 스트링 사원이 있으며, 태국 전통 건축물과 부처님의 조각상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드타운은 태국 전통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며, 푸켓 역사 박물관은 태국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푸켓 사이언스 박물관은 태국과 지구 과학의 역사와 발전을 다루는 박물관입니다. 태국 푸켓에서 유적지와 박물관을 방문하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축제 및 이벤트 태국, 푸켓은 매년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열리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축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 뉴이어 태국 전역에서 열리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 4월 중순쯤 3일간 지속됩니다. 물로 더위를 식히는 물놀이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됩니다. 푸켓 바이크 위크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지역의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하는 대규모 오토바이 축제입니다. 보통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일주일간 열립니다. 푸켓 비치 페스티벌 매년 12월에 열리는 비치 축제로 다양한 레저 스포츠 체험과 해변에서의 공연 등이 준비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축제 일정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행 팁 태국 푸켓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둬야 할 팁과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즌에 따른 가격 변동 파악하기 태국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관광객이 많아짐으로 여름에는 호텔과 투어 가격 등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을 파악해서 예산을 계획해 보세요. 현지 푸드 투어 매일 밤마다 열리는 푸켓타운 나이트 마켓에서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 투어가 인기가 있습니다. 현지인과 함께하는 투어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추천도 받을 수 있으며 푸켓의 문화와 풍부한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지 택시 이용하기 현지 택시는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푸켓에서는 택시의 뒷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운전자에게 문의하거나 약간 민첩하게 내려주세요. 현지심 카드 구매하기 외국에서의 로밍 요금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현지심 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이나 현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푸켓 여행 가이드를 마치며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여행을 계속해서 즐기시길 바라며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납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